자몬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지인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밖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곧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